네 여러분들 BK 김혜기입니다. 자 오늘 마지막 방송 당이젠 귀리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의 결합 어우 신선한 만남입니다. 자 당이젠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저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구요 어 내일은 제가 방송이 없어서 오늘 방송 요 방송 끝나면 어 조금 있어야지 이제 수요일날 재방송을 볼 수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요거는요 오늘의 구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현대인의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. 식약처에서 인정받았구요 특히나 뭐 배변활동이라던가 또 뭐 유산균 요즘에 핫하잖아요. 이 장이 건강해야 모든 내 몸에 면역력이 어떻게 된다? 올라간다. 그래서 그런 약간 전체적으로 내 건강 특히 면역력이라던가 혈당조절 그리고 배변활동에 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오늘 이 당이젠을 만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한 박스 11분입니다. 총 3박스들이구요. 그 가격 15만원 15만원에 여러분들 하루에 3개씩 11분을 어 지금 전달받을 수가 있다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 신현대인들이 어 식후에 혈당상수업체의 도움을 어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. 그래서 오늘 이 당이젠 하나면 고로운거에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여기 GMP 마크 혜택을 했구요.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귀리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들어있구요. 자 이거 하나에 30포가 들어있는거에요. 요게 근데 이게 총 이렇게 강미주행 우리 다빈이 왔어요. 다빈아 안녕 요게 총 3개 들어있는거에요. 3개 그러니까 어 정장작용 배변활동이 원하지 않은 분 마음 편히 식사를 기다리셨던 분 직후에 혈당상승 억제를 원하는 분들 강미댄 드시면 되구요. 식 전에 드시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식 전에 드셔야 돼요. 자 요게 총 30개씩 3개니까 얼마죠? 그쵸 어 90 90팩 그러니까 90팩이면 하루 3개씩 90개 총 그쵸 한 한달정도 먹을 수 있네요. 그래서 요거 오늘 요렇게 한 박스 요렇게 싹 다 드려요. 전부 다 다 드리는거에요. 자 카메라가 빠른가 내가 빠른가 봐야겠다. 요게 15만원이에요. 집까지 배송까지 싹 무료배송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 어차피 건강보조식품 그중에서도 미리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필요했다 싶으신 분들은요. 음 바이오유에서 만든 당이젠을 꼭 만나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. 다빈아 다빈이 오늘 할일 다 끝났어요. 마지막 방송은 다빈이하고 이야기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빈아 대답 좀 해줘. 다빈이 다빈이 음 너 너 네 알아요. 다빈이가 반말을 하진 않을 거니까 다 알고 있죠. 너 너는 오타예요. 맞아 맞아 다빈아 당황했지. 당황했지 당황. 자 여러분들 오늘이 어 4월 25일 4월 25일 이니까 어 벌써 1년에 3분의 1이 지난 거예요. 아니까? 맞지? 아닌가? 3분의 1이 거의 다 된 거구나. 3분의 1이 다 됐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? 이제 좀 있으면 더워질 거고 여행도 갈 거고 막 그럴 건데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올 겨울 올 여름을 보내실지 음 굉장히 궁금하네요. 자 당이젠이란 여기 써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. 당이젠이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에 원활의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제가 우리 다빈이 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다빈이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그 좋은 글들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.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제가 지금 하나 주셨는데 다 여덟 명 계세요. 근데 지금 약간 좀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니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주세요. 우리 다빈이 아버님께서 좋은 글들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싹 보내드릴게요. 잠깐만요. 슉 슉 죄송합니다. 배책이 안 나왔어요. 다빈이 아버님께서